아시안게임 대표팀이 이제 금메달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일단 이강인 선수가 바레인전부터 스쿼드에 포함이 되면서 이제 토너먼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출전시간도 늘려가고 있고 당연히 이강인 선수가 핵심적인 자원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황선홍 감독의 전술적인 스타일에 있어요. 황선홍 감독이 포항이 있을 때도 최전방 공격수 라인의 김승대처럼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유형의 공격수들을 매우 좋아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별 예선에서도 봤지만 세컨드 스트라이커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고영준 선수를 배치했었습니다. 이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연계 플레이도 되는 선수이긴 하지만 이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이런 플레이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별 예선에서 대량 득점을 했던 태국이나 쿠웨이트 이런 팀들과 싸웠을 때 그 팀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수비라인을 엄청나게 끌어올려서 공격적인 경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황선홍 감독이 K리그에 있을 때부터 사실은 포항 시절부터 대전, 서울 시절까지 상대 수비라인이 약간 올라와 있을 때 그 뒷공간을 잘 노리는 감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냐면 상대가 수비라인을 올렸을 때 황선홍 감독이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박재용처럼 키가 큰 선수가 아니라 조영욱처럼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를 또 배치해놓고 그 밑에는 고영준처럼 플레이메이커의 성향보다는 조금 더 침투에 들어가는 플레이가 좋은 선수를 배치를 하고 여기에 뭐 오른쪽 왼쪽에는 정우영과 엄원상 스피드가 다 빠른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쪽 라인에 고영준이 올라가면서 약간 투톱처럼 배치가 되고 엄원상과 정우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왼쪽 오른쪽 풀백까지 높게 올라오면서 거의 6명의 자원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이 라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볼을 받아주는 플레이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플레이보다는 사실은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계속 침투에 들어가려는 동선을 보여줄 때가 많죠. 그리고 이때 뒤쪽에 있는 백승호라던가 홍현석, 이한범 이렇게 패스가 좋은 선수들이 뒤쪽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를 계속 넣어주거든요. 이게 황선원 감독이 아시안게임을 시작하기 전에도 평가전을 몇몇 차례 가졌을 때 인터뷰에서 우리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것을 원했다. 이런 인터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황선원 감독의 전술적인 스타일은 이렇게 뛰어들어가고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찔러준다. 이 개념이거든요. 상대 수비가 4명 혹은 5명까지 배치가 되어도 사실은 우리가 6명의 선수가 계속 뛰어들어가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이 되고 모든 선수를 마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형태가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앞선에 많은 선수들이 뛰어들어간다는 건 좋지만 고영준 선수도 약간 올라가서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조영욱 선수도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능한 선수고 엄원상과 정우영 이 선수들도 사실은 조금 더 앞쪽에서 내려와서 플레이 메이킹하는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공격 라인과 그리고 우리의 수비 라인 특히나 백승호, 홍현석, 이한범 이 패스를 보내주는 라인과의 거리가 약간 좀 멀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게 상대가 수비 라인을 올렸을 때는 괜찮은데 상대가 수비 라인을 내리는 순간 약간 답답해지는 경향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안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도 평가전을 가질 때마다 이러한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특히 상대의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황선홍 감독이 이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매우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실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 시작하기 전에 많은 우려들이 나왔던 거고 황선홍 감독의 전술에 대한 약간의 비판들이 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최전망 공격수 밑에 있는 고영준 선수의 자리에 이강인 선수가 이제 배치가 될 건데 이강인 선수가 이 자리에 배치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모든 선수가 올라가 있으면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이 멀어지면서 패스를 보내주는 거리가 일단 멀어진다는 걸 뜻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상대 수비가 라인을 내리면 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패스를 보내줄 때 거리도 멀고 사실은 이 좁은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게 되면 그만큼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고 우리의 세밀한 공격 패턴이 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연결고리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 라인 사이에서 계속 움직여주면서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한 이후부터 그동안 황선홍 감독의 축구에서 볼 수 없었던 뭔가 번뜩이는 패스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황선홍 감독이 과거와 달라진 점이 뭐냐면 사실 이강인 선수를 황선홍 감독이 처음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작년에도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이강인 선수와 또 뒤에 있었던 홍현석 선수를 같이 활용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는 어땠냐면 이강인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를 했습니다. 약간 더 수비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위치에 위치를 시키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선수들을 배치시키면서 올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강인 선수도 패스를 보내주는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볼을 끊긴다면 여기서 역습을 당할 때 이강인 선수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공간이 열리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작년에 일본 대표팀에게 3대0으로 패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때 황선홍 감독이 대회가 끝난 이후에 내 선수 배치가 실패했다 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약간 바뀐 게 뭐냐면 백승호 선수가 있으니까요. 백승호 선수를 뒤에 놔두고 이강인 선수를 그냥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황선홍 감독이 앞쪽 라인에 공격수를 한 명 줄이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메이킹을 활용해서 중앙에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낮겠다라는 이제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백승호와 홍현석이 있으니까 홍현석 선수가 한 칸 올라와 줄 때가 많죠. 그러면 이제 홍현석 선수와 이강인 이 두 명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서 앞쪽에 있는 좌우 풀백 그리고 가운데 있는 조영욱, 엄원상, 정우영 이 선수들에게 패스를 계속 찔러줄 수 있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정말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플레이메이킹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강인 선수에게 수비가 쏠리면 쏠리는 만큼 다른 선수에게 또 공간이 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강인 선수가 약간 오른쪽에서 플레이를 할 때 상대 수비가 한쪽으로 쏠릴 때가 있죠. 그리고 이때 반대편에 정우영 선수가 측면을 넓게 활용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정우영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넘겨주는 형태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스가 한 번 들어가면 정우영 선수가 넓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끌려가면서 2차적인 공간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좋은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이강인의 역할은 어쨌든 밀집 수비 사이에 패스를 찔러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방향전환 패스가 생겼다는 게 당연히 이강인 선수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고 황선훈 감독이 계속해서 이강인을 빠르게 합류시키고 싶어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황선훈 감독이 밀집 수비를 풀어내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강인의 이 개인 능력, 플레이메이킹, 또 창의적인 그런 패스 플레이 이런 것들을 살려서 뭔가 이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는 패턴을 그래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니까 이 이강인 선수의 존재가 점점 더 우리가 터너먼트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시안게임에서 어떤 팀을 상대해도 압도적인 전력을 갖고 있는 팀이긴 하죠. 이강인부터 홍현석, 정우영 모두 유럽에서 지금 잘 뛰고 있는 선수고 여기에 이한범 선수도 있죠. 그리고 백승호, 서령우, 엄원상 이런 선수들은 다 K리그에서도 이미 잘 뛰고 있는 선수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팀을 만나든 이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전력이 좋은 팀들은 당연하게도 상대 팀들이 밀집 수비를 할 때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이렇게 단판 토너먼트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강인 선수의 존재가 우리 대표팀의 뭔가 금메달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이강인 선수의 차출 문제가 정말 여러 이야기들도 있었고 사실은 차출되기까지의 과정도 약간 오래 걸리기도 했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어렵게 합류한 만큼 아시안게임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